안녕하세요 엉클즈입니다 이번 시간 엉클즈과 함께 플레이해 볼 게임은 8bit ARMYS 8bit 용사들 이 게임은 알트에스 게임 입니다 실시간 전략 게임이죠 당신은 사령관이 됩니다 기지를 건틀하고 훈련을 시키십시오 빌딩 스트러쳐 퀴즈를 지으십시오 트레인 요 아미 군대를 키우십시오 컴맨드 요 아미 당신의 부대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당신의 군대를 확장시키십시오 당신의 군대를 확장시키십시오 성공적인 사령관은 자신의 부대를 크고 효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닛 타입 탱크는 장갑차를 부수고 유탄 로켓 발사병사는 탱크를 부수고 장갑차는 병사를 물리치고 서로의 상생관계가 있습니다 탐색하십시오 익스플로어 적을 공격하십시오 attack the enemy 승리는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원을 채취하십시오 하비스탑스 전쟁 물자를 적절히 살피고 공급을 해줘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 던단씨 여러개의 그런 병영으로 생산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크레이치 크레이치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박스입니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물일 수도 있고 크레이치 부비트랩일 수도 있습니다 크레이치 위험요소들 지형에서 용암지대를 만났을 때는 아주 지혜롭게 잘 피해 가야합니다 위험요소들을 극복하십시오 엘리베이션 지형을 잘 이용하십시오 지형의 고조차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 그룹 그룹을 설정하여 단축키와 연결시켜 빠르게 그룹을 조작하십시오 캐주얼 게임 스럽지만 있을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 준과 함께 8비트 용사들 영어로는 8비트 아미즈 를 함께 플레이하고 현재 설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비트 아미즈 자금을 관리하십시오 춤돌합니다 차량으로 소청병들을 밀어붙일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다양한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방어체계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무기를 선택하고 방어를 설정하십시오 엔지니어 다양한 무기를 선택하고 방어를 설정하십시오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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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 트리입니다 건물에 대한 빌드 트리 유닛에 대한 빌드 트리 각각의 진영에 따른 빌드 트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데스스워 라이트 브링거 크래닉 오이 르리니스 여기까지 간단하게 에잇빛 아미즈에 대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어떤 RTS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우선 튜토리얼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와이콘 기지를 어떻게 건설하고 병사들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튜토리얼을 진행 하겠습니다 리파이너리 앤 리소시스 자원을 채취하고 그것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런 재련소 재련소 기름 철 같은 것을 재련할 수 있는 공장이죠 화학공장 재철공장 재철공장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무기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할 것이고 기계장치를 굴리려면 엔진에서 기름을 소모할 것입니다 리파이너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리파이너리 리파이너리에서 수송차량을 자원 채취하는 장소로 보내요 자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자원을 사용 가능한 물자로 만들어내는 재련하고 정류하고 그런 작업들을 이 컨스트럭팅 리파이너리에서 실행을 합니다 버렉을 하나 새로 또 생탱을 시킵니다 버렉은 병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죠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HQ에서 본부에서 리파이너리를 세우고 병영을 세우고 다음은 뭘까요 유닛을 생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닛은 병사도 될 수 있고 그런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헬기 비행기 이런 전투 유닛이 되겠습니다 보병 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니가 50달러 50달러씩 드네요 이쪽에 총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유닛을 생성할 때마다 자금이 깎이고 그리고 자원을 철치할 때마다 자금이 올라갑니다 이동을 시켜보겠는데요 렛츠 롤 렛츠 롤 가짜구 움직여 보병이 지정된 위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포장해봅니다 카메라에 익숙해져야겠죠 카메라를 좌우로 이동시켜봅니다 마우스로 화면 모서리쪽으로 빠져가며 카메라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주 익숙한 카메라 조작입니다 적의 본부가 스크린 밖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키라고 합니다 별 표시되어 있는 적인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이동시켜 적 HQ를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가르쳐 주려고 주려고 합니다 가르켜가 아니고 가르쳐 예 공격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공격을 가르쳐 공격을 가르쳐 보병을 이동시켜서 적 군부를 파괴했습니다 미션 컴플릿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주 심플한 튜토리얼 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에서 리파이너리를 만들고 병영을 만들고 군사를 뽑고 적 본부를 파괴시키는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미션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적 본부를 파괴하는 미션입니다 튜토리얼에서 했던 기본적인 설정은 그대로 가지고 좀 넓은 맵상에서 거의 대각선 끝에 있는 적 본질을 파괴하는 미션입니다 우리의 8비트 용사들이 인물을 잘 수행하게 사령관인 엉클준이 명역을 잘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은 불편하지 않고 깔끔하면서 좀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블록으로 이렇게 투박한 블록으로 3d 쿼터뷰 형식으로 맵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당히 조금 캐주얼하면서도 RTS의 기본적인 재미를 가져가주는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레드얼라트 이런 RTS 게임에 익숙한 게이머들은 어렵지 않게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캐주얼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기본적인 RTS의 그런 구성을 가져가주면서 조작이 상당히 기존의 UX를 RTS 게임 장르의 UX를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거점을 탐색을 하고 있는 용사들입니다 자원 채취를 위한 차량도 부지런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박스도 있네요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보병 친구들을 추가를 시켜주네요 저렇게 좋은 박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또 부빙 트랩도 있다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지형에 왜 이렇게 화산 용암이 흘러드는 곳이 많죠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지나치게 용암이 많네요 병사는 크게 보병 병사는 크게 기관총 발칸프인가요 기관총을 들고 있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 보병이 있고 로켓을 쏠 수 있는 로켓 병이 있습니다 기관총 기관총 병과 로켓 병을 함께 다니게 하면서 서로의 시너지를 기대해 봅니다 각각 거점의 탐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거점들이 달러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적대 본부는 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미션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는 중이어서 로켓이 유닛에 생산할 수 있는 정류가 한 장이 있습니다 저게 또 계속 게임을 하다보면 풀리겠죠? 병사들이 길을 다니다가 용암 그런 지향을 그래도 잘 다니고 있네요 사상자 없이 어? 뭔가 기지가 하나 있는데요? 적 기지인가요? 어? 인펀드리 클릭 박스가 도움을 주는 박스네요 적 기지 같은데요? 로켓이 런쥐! 온드 무브! 로킹 온! 가! 로킹 온! 이번 미션의 목표는 적 본부를 파괴하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중립건물인지 적건물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막 부술등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넘버링을 붙여서 그룹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 병력이 꽤나 많이 모였는데요? 박스를 통해서 게임 내에 박스를 통해서 병력을 많이 얻었습니다 한방은 그냥 초반듯이 식으로 적 본진을 한번 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도겠죠? 아주 유쾌하게 어렵지 않게 괴롭지 않게 배우는 것도 괴롭지 않습니다 기존에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켓으로 적 수송 차량을 파괴시켰습니다 어?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본진이 많은 방어 시설이 없네요 아, 끝나버렸습니다 아, 끝나버렸습니다 미션 컴플릿 아, 처음 첫 미션이라서 아주 손쉽게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엉클준과 함께 8비트 아미즈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8비트 아미즈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 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캠페인 스카이 썬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썬더 디스트로이 오우 에네미 스트럭처 모든 적 건물들을 파괴하라 예 파괴 미션이군요 것과에 힘을 많이 주십시오 컨스트룩댕 텃블리 아이템 게임이 무르르르듯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는 크게..뭐... 컴퓨을 게 없고... 습니다 예 아주 끊김도 없고 아주 그래픽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흠잡을게 없습니다. 게임 내에서 할게 많다면 아주 강력 추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건물도 만들어졌고요. 자물쇠 표시가 몇 개 풀렸습니다. 탱크 만들 수 있는 건물도 풀렸네요. 병영을 버렉 만들고 있습니다. 기관총병과 로켓병을 어? 저기 강간이 또 쳐들어오네요. 때로 몰려오진 않는데요. 한두 명씩 이렇게 간부로 또는 적도 나름또 지형을 탐색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본진으로 잘못 들어온 경우도 있겠네요. 하하하 아직 캐주얼합니다. 엉클 줄도 이렇게 쉽게 하는 거면 캐주얼합니다. 어렵지 않은 전략 예 리얼타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에이 빛 아미즈를, 앙클 준과 함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에이 빛 아미즈 플레이 바야 앙클 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탱크를 만들어주는 건물도 짓고 있습니다 공격을 나가기 위해 부대를 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엉클 준이 사령관으로서 계속 이렇게 무기들과 차량 탈것들과 병사들을 많이 훈련을 시켜서 적진을 타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rts 게임을 찾으셨나요? 그러면 엉클 준 8bit armies를 추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있을건 다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엉클 준이 이렇게 넘버링을 붙여 그룹을 조작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 락이 걸려있는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주네요. 그래픽 깔끔하고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재미요소만 오지다면 엉클 준 강력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발부대가 나가기 전에 방어를 위한 유닛도 채워 놓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볼까? 어? 공급계 어 마침 저희들이 공격을 나가려고 할 때 적들이 왔네요. 아 이거 건물들은 막 부수면 안될 것 같아요. 건물들은 중립 건물이기 때문에 부수면 안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적짐만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맵으로 바로 보내는 미니맵을 클릭해서 병사나 이런 병력을 바로 보내는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차량의 이동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앞쪽에 전투차량 기관총에 달려있는 장갑차가 빠른 속도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적진쪽에서 빨간색이 나타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방비를 세워놓고 어? 병사들이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달았죠? 어? 전투차량이 어? 적진은 상당히 데미지를 두고 있습니다. 어? 터렛이 장난 아니네요. 우리는 왜 터렛이 없죠? 적진에는 터렛이 있는데 아 적진에서 두번째 부대를 또 적진으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계속 예 병사를 뽑겠습니다. 예 내부 방어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 빠르게 또 차량이 왔습니다. 모든 적 건물들을 파괴하라 예 이번 미션 성공을 위한 예 미션 오브젝트입니다. 적 모든 어? 중간에 터렛이 있었네요. 저렇게 가니까 바로 다 녹죠. 터렛을 파괴시키고 난 다음에 가야될 것 같습니다. 터렛이 엄청나게 위력이 세네요. 예 병사들이 그냥 녹아납니다. 예 터렛은 장갑차로 공격하는게 나을까요? 터렛은 장갑차로 공격하는게 나을까요? 터렛은 장갑차로 공격하는게 나을까요? 터렛은 터렛은 서로 상급 상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아 터렛은 장갑차로 밀어붙이는게 제일 잘 빨리 파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네요. 예 고병은 고병 로켓병은 탱크를 잘 파괴시켰고 탱크는 장갑차를 파괴시켰고 장갑차는 또 고병을 잘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 유닛들의 상생관계를 잘 이용해서 전략을 잘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터렛들을 다 부셔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터렛 때문에 방어를 위한 터렛들을 다 공격해서 부수고 그 다음에 다른 건물들을 부숴야 될 것 같습니다. 터렛을 먼저 깨! 어?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적의 방어가 에 터렛에 의한 적 신의 방어가 셌지만 우리 편의 인의 전술로 적 커벨스 무력화 시키고 적진을 파괴 해버렸습니다. 건물을 완전히 다 없애면 이번 미션은 선고 선고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잃어버린 나머지 건물들은 별로 의미가 없죠? 깨끗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리겠습니다. 저기 선멸 되었습니다. 미션 컴플릿 빅토리 trust 간발 적극 8비트 아미 스플레이드 바이 언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8비트 용사들입니다 캐릭터는 이등신 sd 캐릭터입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전반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의 어렵지 않는 rts 게임을 찾으시는 게이머들은 8비트 아미즈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엉클 준 추천드리겠습니다 미션 하나 더 할까요 여기서는 캠페인 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라이브 포 피프티 미니치 15분 동안 살아다 봐라 야 이번에는 방어 미션이네요 컨스트럭팅 어 터렛도 있어요 아 우리 이제 터렛을 박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5분을 버티면 되는 미션입니다 자원을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자금도 관리를 잘해야겠고 전투에서 이겨야겠고 상당히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게임에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엉클 준입니다 파워 플랜트 전기를 생성하는 공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버렉도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베렉스 컴플릿 베렉 베렉이네요 베렉 버렉이 아니고 베렉 베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머신건 아 머신건 터렛이 공격당하고 있다는데요 어느 머신건이죠 아 노란색으로 패스된 이 머신건이 공격당하고 있네요 아 우리편 머신건도 맞네요 어 저기 어 저기 일렬로 이렇게 공격해오고 있는데요 어 본지 방어에 신경을 써야겠죠 고병이 예 생산되었구요 어 노란색으로 된 터렛 아 노란색은 적이네요 적 네 적들이 우리편 예 방어용 터렛을 깨려고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입장이 바뀌었네요 방어 를 해야되는 입장으로 어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저 터렛들이 다 깨지면 본진으로 쳐들어오겠죠 어 어 이거 뭐죠 아 할비스터라 할비스터라 자원들을 채취해서 실어오는 차량입니다 어 야야 야 머신건이 우리 머신건이 적의 그 장갑차들이 몰려와가지고 적 장갑차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직 촉이라서 기술자가 안나와서 머신 에 그 터렛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어 저 왼쪽에 있는 터렛이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뭔가 저쪽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본진을 정비를 해놓고 머신건 오 터렛이 없어져버렸네 파괴됐나 이런 이런 안될텐데 그러면 바로 본진으로 오는거잖아 네 네 네 본진은 어느정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네 네 어 계속 공격 오네요 와 촉인데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오죠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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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차 네 네 네 터렛의 상극은 장갑차네요 아 일관 병사는 터렛의 그 그 그 그 공격에 완전히 속수무책인데 장갑차는 엄청나게 버티면서 터렛에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극관계를 잘 이용해서 전술을 펴야겠습니다 어 머신건 새로 만들어도 되겠네 여기 많이 들어오니까 옆에 붙여주자 아 여기 빈 곳 빈 곳 빈 곳 빈 곳 빈 곳 아 이렇게 터렛을 또 세워줄 수 있으니까 자금이 허락되면 어 생각보다 터렛이 자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마신건 터렛 컴플리트 탱크 장갑차인가 장갑차로 공격을 저기 저 터렛이 뚫리면 본진으로 터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룹에 넘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조작을 하기 위해선 넘버링이 필요하겠죠 어? 메신간 투렛 언더 아타크 하비스터 오우야 이 투렛 다 깨지간다 투렛서 옆에 하나 더 만들어주자 만들어지는 중에는 공격이 안되네요 트래쉬 짱이네요 방어에는 이거 방어 위주로 가면 상당히 본질을 깨기가 힘들겠네요 트래쉬 이렇게 위력이 좋아서 트래쉬에 엄청나게 방어가 좋네요 메신간 투렛 컴플리트 지금 이 상황은 꼭 타워 디펜스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메신간 투렛 언더 아타크 7분 30초 가량을 더 버티면 이 게임은 우리 편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도 완전 다 깨져가네 하나도 짓자 여기 본진 왼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네요 메신간 투렛 메신간 투렛 메신간 투렛 메신간 투렛 메신간 투렛 메신간 투렛 투렛 하나 파괴되었습니다 옆에 짝을 붙여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메신간 투렛 메신간 투렛 메신간 투렛 메신간 투렛 메신간 투렛 德 메신간 투렛 적을 방어하면 효과적으로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만든 트렛이 위치가 안좋아요. 오히려 뒷쪽에 있는 같은편 트렛 옆에 있으면 쟤네들이 사전거리 안에 오기 때문에 하나 더 붙여볼까요? 이쪽은 거의 남궁불락이겠네요. 4개의 트렛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지역을 탄탄하게 이 트렛으로 막고 있으면 웬만하면 잘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탱크와 장갑차 일반 복용으로는 이 트렛을 메신간 트렛 컴플릿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메신간 트렛 메신간 트렛 컴플릿 메신간 트렛 컴플릿 터렛을 혼자 두지 마라 메신간 트렛 메신간 트렛 메신간 트렛 메신간 트렛 짝을 만들어 줘라 나중에 또 다른 공격무기 나타나게 되면 터렛이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터렛 2대 정도 붙어있으면 웬만한 화력으로는 뚫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장갑차량이 뚫고 못 들어오잖아요 파워 플랜트 컴플릿 3개 와 살짝 편집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살짝 소강상태인데요 우리편 머신금들이 중요한 이동 효과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이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 있는 머신건은 파괴되게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의 파괴되면 뒤쪽에 라인을 만들어서 세대가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44초만 지나면 이 미션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 미션의 성공 포인트는 열쇠는 터렛을 잘 배치하고 이 터렛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미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한가름 나겠습니다 미션 컴플릿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즈가 함께 8bit ARMYs를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8bit ARMYs 플레이드 바이 엉클즈 게임 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어렵지 않는 RTS 게임 캐주얼한 RTS 게임 찾으시는 게이머 여러분들 엉클즈 8bit ARMYs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즐기세요 엉클즈 이었습니다 귀여워요 캐릭터들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액클즈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